지연이 지연이가 이거 좋아할까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음 지난번보다 맛있어 진짜로 이거 올려놓은 거 나도 한 덩어리 어제 녹혔거든 오늘 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 두 덩어리 있는 거 보내야지 지연이한테 한 번 먹어보고 택배로 승희한테 아니 지연이 물어보고 어 아무튼 보내 보내야지 그 저거하고 갓김치하고 갓김치 엄청 맛있게 됐어 갓김치 밑에 집 아버지는 쉬어서 안 먹을 걸 다 먹었어 잘 먹었어요 갓김치 이만큼 꺼내 놓은 거 다 먹었어 어 그럼 더 갖다 줘야지 맛있지 갖고 올게 내가 그럼 아니야 아니야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지 너 먹어 먹을 때 반찬이 많아서 뭐 엄청 맛있게 됐더라고 한 끼 먹을 거는 땄겠네 올해 한 끼 먹을 거 한 끼? 응 한 끼 먹으면 몇 끼 먹지 이거 먹고 싶어 이만큼씩 많이 땄어? 많이 땄어 아버지 이거 이거 꺾으면 꺾으면 이 자리에선 안 나오는 거잖아 꺾으면은 옆에서? 고사리는 요게 씨야 여기가 그 씨야? 응 모르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이게 이파리가 쫙 피잖아 이렇게 이렇게 피잖아 그럼 여기가 다 이렇게 그게 씨야 다 그렇다